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처음사람을 주로 무대에 초대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도 이곳에 오신 것을 처음사람이 70으로 활용합니다. 첫 번째 곡은 썸띵뷰를 준비해봤는데 어땠어요? 좋았어요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아주 즐거운 곡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 그러면 한 방씩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네. 할까요? 네. 안녕하세요. 처음처럼 도도공주 카야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처음처럼의 귀엽둥이 최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린다윤아 김태카유, 처음처럼 나윤이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이 쯤에서 하나씩 즐거운 나윤? 네. 더 큰소리로 채인 나윤? 네. 안녕하세요. 어쨌든 귀엽고 어쨌든 섹시한 처음처럼 막둥이 윤리입니다. 우리 막둥이 윤리 몇 살 같아요? 스무살. 스무살. 그래서 막 스무살이 됐어요, 여러분. 같은 성인인데요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네. 더 귀여워요. 그럼 두 번째 곡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? 네. 저기 위에 분들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 다 같이 준비되셨나요? 네. 좋습니다. 그럼 두 번째 곡 다 들려주세요. 네.